안녕하세요. 좋은 영어습관입니다. 오늘 Today's Listening 27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re you Mr. McAllister? Yeah. Are you Mr. McAllister? Yeah. 연결해보시면, Are you Mr. McAllister? Yeah. Are you Mr. McAllister? Yeah. 속도 연습해보시면, Are you Mr. McAllister? Are you Mr. McAllister?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McAllister 씨인가요? 이런 뜻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써요. Mr. 그 다음에 얘는 MC라고 쓰죠. 그 부분만 알아두시고, 제가 발음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풀어서 썼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이 McAllister 씨가 맞나요? 그랬더니, 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니까, 연결해보시면, The Mr. McAllister who lives here. Yes. The Mr. McAllister who lives here. Yes. 연결해보시면, The Mr. McAllister who lives here. Yes. The Mr. McAllister who lives here. Yes. 그 McAllister 씨가 맞나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여기 McAllister가 너무나 많은데, 서로 이 집에 안 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McAllister 씨가 맞습니까? 집주인이십니까? 그랬더니, Yes.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결 연습해보시면, 오, 잘 됐네요. 좋아요. 누군가가 owes me. 돈 좀 줘야 되겠어요. 122달러 50센트를 저한테 줘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피자 배달부인데, 피자는 시켜놓고 전부 다 이 집에 안 산다. 라고, 피자는 받아가고 돈을 안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I'd like a word with you, sir. 얘는 L이 검은색이고, I가 빨간색입니다. I'd like a word with you, sir. 연결해보시면, I'd like a word with you, sir. I'd like a word with you, sir. 속도 연습해보시면, I'd like a word with you, sir. I'd like a word with you, sir.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MacAllister 씨가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이 사람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Am I under a rest or something? Am I under a rest or something? 연결해보시면, 제가 체포라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연결해보시면, 연결해보시면, Now, it's a Christmas time. There's always a lot of burglaries around the holidays. Now, it's a Christmas time. There's always a lot of burglaries around the holidays. 속도 연습해보시면, Now, it's a Christmas time. There's always a lot of burglaries around the holidays. Now, it's a Christmas time. There's always a lot of burglaries 아니요 체포 같은 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맘때 이렇게 휴가 무렵에는 강도들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번째 문장입니다 연결해 보시면요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의미는 강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확인중이에요 점검중이에요 이웃들을 모두가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중이에요 그것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안전점검하러 나온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켈로스트 씨가 알은 중에서 사용하죠 아우 예아 well we have a automatic timers for our lights locks for our doors that's as well as anybody can do these days right?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utomatic timers for our lights, locks for our doors, that's that as well as anybody can do these days, right? We have automatic timers for our lights, locks for our doors, that's that as well as anybody can do these days, right? 여기서부터 차근 차근 빨라지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We have automatic timers for our lights, locks for our doors, that's that as well as anybody can do these days, right? 아 그러시군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시간되면 켜지는 전등, 전등에 대한 타이머, 그리고 잠금장치가 있어요. 우리 분들에는. 그게 그거죠. 그것 뿐이에요. 게다가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두가 요즘 취하고 있는 그 정도의 조치죠. 맞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어떤 방범장치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할 것은 없고요. 타이머나 아니면 문장금장치 이 정도 있어요. 여기 너희는 that's that 같은 표현은 그게 그거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난 번 거보다 훨씬 좋은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 때 that's that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역시 5연속 해 주시고 오늘 문장이 8문장인데 또 그 중간중간에 긴 문장이 있어요. 너무 속도 연습 빨리 시작하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연결 연습하신 다음에 그 연결 연습 속도에서 조금씩 조금씩만 빨라져서 실제 음원에 있는 속도 그 정도 맞춰 주시면 되고 욕심이 나시면 실제 음원보다 조금 더 빨리 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읽기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연결 연습에서 했던 파도타기 꼭 기억하셔서 그거대로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막 하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원어민의 말을 듣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들으면서 대본을 많이 보시면 내가 발음은 못 하더라도 듣는 귀라도 좋아지긴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원어민이랑 비슷하게 발음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5연속을 충실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열심히 5연속 하셔서 영어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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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